카드 위쪽은 복원의 슈필라움인 사막이, 아래쪽으로는 가영의 슈필라움인 해변이 펼쳐져 있고, 그 가운데로 핑크빛 모래가 뒤섞여 있습니다. 카드의 윗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노란 열차가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, 그 아래로 사막이 펼쳐집니다.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. 가운데로 4명의 해바라기 요정이 하얀 홈드레스를 입고 각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. 정중앙의 첫 번째 요정이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습니다. 그 옆 오른쪽 언덕 밑으로 두 번째 요정이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춤을 춥니다. 그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요정은 파라솔 아래 썬베드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고, 그 왼편 네 번째 요정은 커다란 눈썹다를 들고 있습니다. 맨 아래 양끝으로 파란 야자수가 화려하게 잎을 들이오고 있습니다. 맨 아래 양끝으로のOME